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거성채입니다. 오늘은 공짜 속에 까시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소제목을 나눠봤습니다. 상담료를 말하면 기분 나빠한다. 무료 상담이 힘든 이유. 공짜 속에 까시있다. 얻어먹지 마라. 함부로 얻어먹지 마라는 말이죠. 제가 변호사 개업 합병에서 벌써 2009년에 4월에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무료 상담을 하고 그 뒤로는 유료 상담으로 바꿨거든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무료 상담을 해보니까요. 관리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 왜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냐. 아니 왜 또 더 안 가르쳐 주냐. 막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래서 아니 뭐를 해주면서도 이렇게 딱이 맞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다 같은 그런 그릇이라면은 그런 거를 다 씻고 웃고 이렇게 포용을 하죠. 포용을 하는데 저도 업동이잖아요. 업이 불쭉불쭉 있는데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거는 기분 나쁘죠. 좋은 말도 아니고 기껏 뭐를 해줬더니 나쁜 말 돌아오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끝까지라는 세 마디를 지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끝까지라는 세 마디 속에 모든 도가 전부가 다 있대요. 그런데 못하겠더라니까요. 제가 힘들어서 그래서 심신이 지쳐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린다는 기준으로 이렇게 상담료를 이렇게 5만원 받고 뭐 이렇게 10만원 받고 15만원 받고 20만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해봤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5만원 받을 시절인데 갑자기 사무실을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직원이 안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거실에서 보다가 무슨 일로 왔습니까? 아 그러니까 증여서에 상담하러 왔다.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억 5천원이래요. 그러면은 상담료 말하니까 갑자기 기분 나쁘게 그냥 문을 꽉 닫고 가버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20대밖에 안 됐어요. 젊은 사람인데 부모한테 이제 뭐 증여를 받았겠죠. 그런데 증여를 받은 게 이제 뭔가가 안되니까 이제 증여서가 나왔겠죠. 아 그런데 왜 저럴까 아니 3억 5천 받았으면 5만원 내고 상담받는 게 그렇게 힘들까 더군다나 저는 법리를 정확하게 빼서 이렇게 답을 줄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뒤로부터 그 사람이 나의 불보살의 화연이구나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사람이 이 공짜를 좋아할까 공짜를 좋아하는 심리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골달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줬거든요.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그 전에 노폼에 잠깐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지리산에 가가지고 한 반년 동안 책을 집필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상당히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이 지식을 널리 퍼뜨리겠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이 법서를 꼭 만들어 내는 것이다. 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세종연실에 법서가 없어요. 21세기인데도요. 세법의 영역에 의해서 법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교 모험집은 있죠. 그러니까 실무지침서설, 양도소득세법 해설, 소득세법 해설, 부가가치법 해설 이런 거 다 애교 모험집이에요. 애교 모험집은 뭐냐면은 실무지침서에요. 과세하는 실무지침서인데 납세자가 그걸 뭐 하려봐요? 불복을 하려면은 불복에 대한 그거를 봐야지. 그런데 불복을 하려도 볼 수 있는 책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법도 법이냐라는 식으로 우리 연수원 다닐 때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세법을 가르치지를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안 하면 앞으로는 못 하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이제 국세청에서 나오자마자 막 바로 돈 벌기는 그냥 오히려 지필 작업만 열심히 했죠. 그래서 900페이지 넘어가는 이런 책들이 다 그때 나온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정세법이 그때 9월달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조세법 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세법 상 다 이런 책들 폐지수가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세법 형사법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국기법 사례 연구에 증보해서 또 나오고 이게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는 이제 이런 수필로 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금 이야기에서 보니까 그대로 없던 무슨 세금 이야기 시리즈가 계속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제가 부가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 법인세법 사례 연구 이런 거는 못 냈어요. 지필은 다 해놓고 나서 지금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한 번 하고 나면요. 그렇게 온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늙은 계기가 있다 하면은 저렇게 공직에서 술 많이 먹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나와 가지고 저 책 쓴이라고 글 쓴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써봐라 얼른 얼른 글 쓰라고 책 쓰라고 책 집필해서 쓰라고 막 이렇게 보충킬 것이고 예쁜 사람은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그때 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차 한 대 사 가지고 그냥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증만 했지 변호사 하기 싫어 가지고 막 변호사를 안 하려고 도망다니던 시절이라서 차 한 대 사 가지고 그냥 운순합사처럼 그렇게 다니고 싶었지만은 제 그때 나이가 마흔 다섯이에도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였죠. 그런 동켓 때 같은 이런 영혼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항상 위할려 하고 자타부리다 해가지고 항상 그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억울해 하는 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 보지를 안 했어요. 공직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무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저도 한계가 있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펌에 가면 안내데스크를 이렇게 무겁게 만듭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고 그러면 어린이 딱 들어오자마자 오 여기는 비싸게 받겠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딱 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갖는대요. 수입료를. 그러니까 다 그런 이제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못 보니까 일단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으로 들어오는 그 자극이 상당히 크대요. 그런데 그게 착시가 심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단순하고 좀 똑똑한 것 같아도 헛똑똑인 경우를 제가 이렇게 느껴봅니다. 그래요. 이 비롯먹는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는데 얻어먹고도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직이라든지 이런 성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말은 다 많이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막 세상을 걱정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또 찾아가 가지고 세상 걱정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상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절에 있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우습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나무, 아니 물고기를 잡으려면 세상에 그쪽에서 자기가 원하던 그 선배한테 경험자한테 가 가지고 그거를 구해야지 자꾸 와 가지고 뭐를 구한다는 것이 그게 세상 경험 안 해 본 사람한테 그거를 물어본다 해서 뭐가 되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엿먹고 오다 물고기를 나무나 숲에 와 가지고 구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운명을 말하고 막 뭐를 말하고 알 것 같아요. 운명을 그게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차라리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 젊었을 때 하도가 죽음이었는데 죽음은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 죽었는데 왜 영가천도를 해요? 영가천도를 왜 스님들이 하면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막 이런 식의 끊임없는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을 했던 사람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섬뜩 섬뜩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걸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다. 모르는 걸 왜? 물어도 몰라요. 모르는 걸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꾸 사람 찾아서 장소 찾아서 깔떡거리는 그런 마음이 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 내가 이게 더 충실하고 이쪽에서 내가 마음을 안심을 가지고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라는 걸 항상 느끼게 됐습니다. 대체로 하늘에서 돈이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돈을 쓴다든지 증여를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쉽게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런 부류들이 대체로 보면 재산을 지켜야 되느라 부담금 때문에 그런지 자기가 이걸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성이 풀릴 때까지 물어봐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대가를 주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꼭 깎아가지고 깎자고 그래요. 깎자고 그러고 또 이게 AS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재차 와가지고 상담하면서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자수성가 하는 사람들은 꼬치꼬치 또 연필로 이렇게 줄쳐가면서 서면을 봐요. 서면 써주면 아니 회장님 그거 본다 해가지고 회장님 어떻게 합니까 아십니까 그러죠. 그게 자기 본인의 직성이에요. 그게 성격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속여 먹으려 하면은 실제로 그 다른 그 어느 노폼에다가 이제 1년에 10수억을 줬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던 거기서도 서면을 보면 이렇게 보면 쟤는 그 서면을 보면 금방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미 국세청한테 폐소돼 가지고 소치아 한 그 사건의 서면인데 그 서면을 쟁점이 똑같으니까 이름만 바꿔 가지고 색수하고 바꿔 가지고 이렇게 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회장은 그것도 모르고 잘 쓴 것처럼 이렇게 막 신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흡족해 하면서 결국은 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여 먹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수천억대 사건이 있으면 누군가가 조직의 수장 과세한다라든지 뭐 어디 조직의 수장을 이렇게 만나 가지고 부탁하겠다 청탁하겠다 막 그러면서 쇼맨십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가봐라 가봐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가 가지고 그러면 청탁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되니까. 실상 청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청탁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거 청탁건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뭐를 이렇게 일선에서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대만 때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풀리는 거죠. 아홉 대를 더 부풀려 가지고 열 대 때릴 것처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 대밖에 못 들게끔 됐어요. 법리상.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감사봐 가지고 너 왜 부실 가서 했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대인데 아홉 대를 더 거품을 넣어버리니까 아홉 대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과세 안 하면 되는 거죠. 안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서 뭐를 이렇게 쇼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뭔가가 대가가 오고 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납세자를 속여 먹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속은 것도 모르고 본인이 자기 인맥으로 자기가 능력을 이 위기를 극복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과시하고 자랑하죠. 또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꾸 남한테 이렇게 물어물어 가지고 알아 가지고 세무서 가서 세무 공무원한테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세무 공무원들을 시달리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가산세를 2억 5천이나 맞았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당신 이야기 듣고 세무 공무원 이야기 듣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 아니 그때그때마다 물어보는 게 틀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과산세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다 알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거다. 내 전문 영역이 아니면 돈 주고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더 효율성이 있고 자기 에너지를 더 보존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공짜 속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공짜를 좋아하지 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짜라는 게. 근데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위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좋은 말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막 정치한다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제 고위공직자가 막 바로 나와 가지고 정치한다고 하면 뭡니까 이렇게 자꾸 얻어먹는 습이 배 있는 사람이 정치하면 어떻게 돼요. 정치하니까 또 국가돈을 뒤로 뭐를 챙기려고 하고 누구한테 돈을 얻어 자꾸 협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정치가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국가돈이 누수되는 그런 행태로 이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꾸 하는 말이 제발 좀 얻어먹는 습을 버려라 이거예요. 얻어먹는. 이런 성직자들도 얻어먹는 습을 버리고 자꾸. 자기가 좀 벌어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라도 아니 안 되면 하지를 말아야죠. 왜 뭐를 자꾸 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그러는지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것도 직업이구나 직업. 직업일 뿐이구나.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였죠. 결국은 비즈니스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도 비즈니스고 정치도 비즈니스가 되면은 아니 세금 내는 국민들만 참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변할 거 같은데 안 변하는 거예요. 정권이 딱 바뀌면 뭔가 바꿔질 것 같아도 안 변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지금까지 몇 번의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그때가 때마다 삶이 편해졌다. 삶이 좋아졌다. 뭐가 좋아졌다. 라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는 얻어 먹지 마라. 얻어 먹지 마라. 함부로 얻어 먹지 마라. 얻어 먹더라도 너가 꼭 사야 된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버지가 아버지가 기다리지도 않고 얼른 가시더라고요. 흥망하게.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도 은혜를 못 갚았는데 제가 누구 다른 사람한테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때 항상 고마워하고 그때 그때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 그때 갚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개인이 잘 사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업자득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이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결국은 공업이다. 공업에 달려 있다 이거죠.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공짜를 좋아하느냐 공짜를 아니고 자기가 벌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거에 익숙이 되어 있느냐 이런 공업에 달려 있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